경찰차 페트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페트를 점검해 볼까요? 무전기를 듣고 목소리의 주인공을 맞춰보세요. 사고가 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서 도와주세요. 백화점 근처예요. 너무 무서워요. 빨리 달리다가 정류장에 부딪혔어요. 어서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 아파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권총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잘했어! 도둑을 모두 잡아주세요. 도둑을 모두 잡아주세요. 정말 멋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스티커를 지키고 있는 군무 정말 멋져 정비가 끝난 페트가 도둑을 잡고 있어요 페트는 정말 멋져 정비가 끝난 페트가 도둑을 잡고 있어요 정비가 끝난 페트가 도둑을 잡고 있어요 정비가 끝난 페트는 정말 멋져 정비가 끝난 페트는 정말 멋져 ㅋㅋ